와우 메인 이벤트 KBM 한국 헤비급 타이틀 매치 10회전 양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코너 석산 파우채용관 소속 29세 신장 183cm 체중 106.60kg 3전 3승 3키리원승 우패 현재 KBM 헤비급 한국 헬피어 김정현 이에 맞서는 총코너 팀파이코 복싱진 소속 20세 신장 180cm 체중 119.50kg 7전 5승 4키리원승 인패 현재 KBM 한국 헤비급 넷킹 1위 지명 도전자 김정수 네 이 번호 얘기해주시는 이재선 신탁위원입니다 신탁위원승 우패 신탁위원승 신탁위원승 신탁위원 승리 신탁위원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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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 frick desp waiting. 하나 더 할 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 아웃! 파이팅! 파이팅! 터비! 파이팅!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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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ima kasih telah menont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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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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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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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제주의 지우 닥쳐있는 송수야 뭐하냐! 송수야 뭐하냐? 김정수 화이팅 4. 3. 4. 1. 4. 1. 2. 3. 1. 2.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수 도대체 퇴사 킬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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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뿅 이후라이스 롤드 세븐 정서 화이팅 정서 화이팅 정서 화이팅 1,2,2,3 더 잘했어! 나이스! 오이! 주현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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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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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10! 10! 10! 10! 10! 왜? 네, 고생해. 그렇지. 그릴은 다르겠지. 그릴은 다르겠지. 그릴은 다르겠지. 올려, 올려! 아냐, 그렇지! 사이드! 사이드! 중앙웨이팅! 정수 파이팅! 정수 파이팅! 경stell아 화이팅! 김정현 파이팅! 김정현 파이팅! 김정현 파이팅! 김정현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정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김정연 화이팅! 김정연 화이팅! 저 잡아! 이거 이럴 거 맞어! 저에게 바로께! 들어와! guy box! 좋아! 아니, 뭐야! 바로! 파이팅! 김상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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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면서! 베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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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가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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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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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오른쪽! 왓! 오른쪽!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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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이랑 했잖아 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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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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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올려 나이스! 나이스! 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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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테크아웃! 라운드 나아이! 수고한다! 두번 partout cyber끼리 대 whirl 활기 띠리 freelance Score! 깜짝set 띠리 bath 지금 8라운드 경기까지 종료가 되고요 경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7경기 8라운드 종료 후에 홈프로의 긴장한 선수가 TKO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선하신 분들을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박태용님, 유니터님, 박규범님 및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인정서, 성남 파워체용 가수 김정현 위 선수는 2024년 4월 27일 경남 양산시 베니케어 펜트셀링에서 하고 있는 김정수 선수와의 KBA 항공 택배급 타이트 매칭 1차 강호전에서 합리할 수 있도록 항공채피언임을 인정한 2024년 4월 27일 하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유니터님께서 트로피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규범님께서 트로피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규범님께서 트로피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구요 네 신상자분과 신상자분 모두 다같이 기념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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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